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을 따라잡을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미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역전되고 있다는 이야기,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생생한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시해준 저자분을 지난번에 한 번 모셨죠. 그리고 나서 정말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반응이 있어서 그때 못했던 얘기 더 많이 다뤄주십시오라는 요청들이 너무 세도해서 저희 인포맥스에서 또 한 번 이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이분을 어떻게 보면 일본의 권위자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파워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한일역전의 저자, 동북아역사재단의 이명찬 명예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별소리요. 책이 주변에서도 슬슬 알려져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거 재밌게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읽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당연히 책을 사보시고. 그때 그게 영상으로 인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어요. 되게 고마운 일입니다. 별 말씀을요. 사실 저는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 위원님께 위혜가 될까 봐 책에는 더 재밌는 얘기도 솔직히 있었는데 일부는 제가 마지막 멘트에 사서 읽어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또 배려하셔서 더 많은 얘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줄 수 있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때는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으로 변화를 설명을 짚었다면 오늘은 경제적인 얘기에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화두를 한번 던져볼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 주식시장 배울 때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리스트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브랜드 파워, 시가총행, 특허. 와, 깜짝 놀랐어요. 정치적으로는 분명 미소인데 미국과 소련인데 이거 경제는 일본판이구나 그런 저걸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번에도 잠깐 화두 말씀하셨지만 해외여행 가면 소니나 파라소닉은 안 보이고 삼성 엘지만 보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부리는 후레폰 이건 저쪽은 만들지도 못하고 이 과정 이제 찬찬히 설명 좀 해 주셔야죠. 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하나의 동기가 2019년도 일본 가서 방문연구원을 한 9개월 생활했단 말이죠. 그때 신지코에 가서 가장 큰 서점에 들렀는데 쇼와 쇼와 30년의 통계하는 책을 하나 봤어요. 네. 그게 이제 쇼와라 그러면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전황이 사망한 그 시점까지를 한 30년 정도를 쇼와라 그래요. 그 시기에 통계치를 쭉 봤는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의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어요? 모든 게 멈춰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너무 놀라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수치들을 보여주면서 통계치를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했는데 다 암울한 표현들이에요. 너무 놀라 가지고 제가 유학할 때 그 모습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하고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정치학이다 보니까 경제 수치라든가 이런 걸 별로 그 당시 평소에는 별로 안 챙겨봤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다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때 이게 지금 1989년 세계 시가총의 상위 24. 제가 옛날에 봤던 게 저런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보면 이제 20위까지 쭉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등이 엔티티고요. 여전히 있는 회사고. 2등과 3등은 뭐 저게 지금 은행이군요.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그다음에 아이비엠이 이제 6위에서 처음 등장하네요. 미국이 처음 등장하고. 그다음에 엑션모빌이 파리에 또 다시 처음 등장하고. 미국이요? 냉전이 딱 끝날 때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날 때쯤에 일본의 경제는 모자라 미국을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네. 저희 그 당시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도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콜드워 이즈 오버.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일본이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부시의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가 89년 91년 그 사이에 걸프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전쟁에서 막강하게 이기고 나서 당연히 재선이 된 줄 알았는데 그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게 딱 일본을 조지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일본을 조지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게 왜 그랬냐 하니까 걸프전쟁 때 일본이 공언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겠지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그때 미국이 일본 너희들 꼭 소남받은다. 냉전 끝나고 전쟁 끝나고 하면 그 아니나 다를까 클린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구 몰아친 게 일본을 주적으로 삼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미일관계는 정말 묘한 관계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협조적인 것 같더니. 그러니까 냉전기간 동안에는 일본한테 냉전에 소위 말해서 100이 되도록 일본을 마구 키워줬단 말이죠. 키워줬는데 알고 보니 너무 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을 제일 추적으로 삼아서 두들겨 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때 클린턴은 일본을 바이패스하고 중국에서 4박 5일 지내고 가서 그래서 저펜 패싱 저펜나싱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랬는데 어쨌든 일본의 경제적인 파우라는 게 이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자 이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저도 변화상을 잘 알죠. 딱 30년 됐죠. 이제 완전 다시 미국 중간중간 중국으로 바뀌었네요. 지금은 중국도 없습니다. 아니 여기 일본이 있어요? 없습니다. 20개 순위 중에 하나도 없어요 일본. 하나도 없어요. 30년 사이에 싹 사라졌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렇네요. 이게 미국의 1 2 3 4 1을 보면 전부 이게 디지털 관련되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날로그 대 디지털. 앞으로는 미래는 디지털 사회인데 미국이 완전히 디지털 사회로 석권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일본 기업 시가총액상위 24인데 이건 일본만 본 거죠? 네. 여기 보면 이건 n으로 표시했죠. 아까는 앞에 이걸 보면 달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1,638달러하고 715달러. 이게 100단위죠. 600, 700, 600. 여기는 한번 보시면 이게 1,000달러, 1,000엔, 8,000엔. 그러면 거의 아까하고 단위가 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네요. 등 하나 떼버리면 그렇죠? 그럼 결국 아까 6, 7, 그 숫자에서 8, 8, 7, 8. 별로 오른 게 없죠? 바뀐 게 없네요. 거의 제자리 멈춘 거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앞에 한번 보시면 이건 보세요. 이건 뭐 애플, 아마존 보시면 10배예요. 거의 일본의 순위 1위부터 20 사이 거의 10배의 수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30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아날로그 사회, 디지털 사회. 그러니까 일본은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적응을 못했다. 적응을 완전히 못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차이에 지난번 영상에서 그 영상을 내 고등학교 친구가 봤어요. 보고서는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일본이 디지털로 못 온 게 같느냐 얘기를 하는데 오에스라고 그러죠. 오피스 시스템이죠. 초기에는 일본 오에스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80년대.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일본은 앞서 갔던 거죠. 그런데 일본 오에스로 일본은 그걸로 가지고 전체 일본 전체를 시스템화하고 있을 때 조금 지나서 미국에서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간 2세대 3세대 인터넷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초기에는. 초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깔려있는 새롭게 포맷을 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포맷하려면 전부 올스톱 시키고 새롭게 포맷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국가가 굴러가야 되는데. 현재 굴러가는 상태에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려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돈도 어마어마하게 던 대요. 많이 들죠.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그러면 아예 전부 싹 쓸어버리고 더 진화된 포맷으로 가면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 일본 전체를 멈춰야 되냐 생활을 해야 되고 현재 굴러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다 올스톱 시키고 공사하는 게 3개월이니 1년이니 그동안 어떻게 하냐 그런 명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와요. 왜 일본이 그걸 못하느냐 예산도 있을 거고 할 마음이 없었는 거냐 기술이 없는 거냐 일본이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할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설명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 오해수라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있다 얘기를 내가 깊이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친구가 그 친구가 그쪽 계통인데 너가 깊이 얘기해봐야 너 이해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 예산과 이미 깔려있는 그 시스템을 새롭게 거기에다 입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거의 30년 동안 거의 멈춰 있었다고 보면 돼요.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 일본의 디지털화를 저지하기 위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 정말 지금 미국이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을 그때 일본에 다 똑같이 했거든요. 일본 기업들을 니네 기술 빼돌렸다 라고 하고 고소하고 아이비엠이 히타치에다가 91년부터 계속 니네 우리 기술 빼돌렸다 하고 제 기억으로는 92년도 fbi 백설을 봤더니 맨 뒤에 통계가 나오는데 미국 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국가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36% 정도가 일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국가기관에서 다 통계를 만드는 이유는 제 경험상 대부분 그거를 언론 몰이 할 때 쓰거든요. 그렇죠. 일본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뭘 할 때 우리가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데 그때 철저히 찍어 눌렀던 업종을 하나 꼽으라면 무조건 반도체였어요. 페어차일드 인수도 못하게 막았고요 미국이. 그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86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일본 반도체의 관세 100%를 부과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일본 반도체가 두 배 비 세진 게 되니 사실 그때 우리 한국 반도체 회사가 약간의 어부지리도 있긴 있었었죠. 그래서 반도체라는 어떤 기술력의 총화 이거는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고 발전 못하게 막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체계를 쓰다가 이 새로운 버전을 쓰고 싶으면 지금도 우리가 회사에서 가끔 업데이트하세요 뭐하세요 앱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이걸 자연스럽게 쉬프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뭐가 미국의 저희는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못 씁니다. 야로 같은 게 있나 싶긴 한데 혹시 아는 사례 같은 거 없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미국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버전업도 쉽게 쉬게 되는데 일본은 일본 독특한 OS 오피스 시스템을 처음에 출발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제가 유학 갔을 때 94년도에요. 맥켄토시하고 윈도우하고 되게 그게 경합이었죠. 경합이었죠. 그런데 맥켄토시를 많이 썼어요.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러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맥켄토시 사라져버리고 윈도우로 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는 초기에 그런 어떤 뭐랄까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일본을 팩트시킨 다음에 미국이 의도했던 건 뭐냐 하면 중소규모의 농업국가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였어요. 초기에. 일본을요. 일본을요. 두 분 다시 미국에 도전 못하는 조그마한 농업국가를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초기에 미국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폐망하고 바로 나서. 그게 45년이잖아요. 네. 48년 전부터 시작해서 냉전이 서서히 물씬 물씬 풍겨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사이에 있었죠. 그 2, 3년 정도에서는 평안법으로 군대도 못 가지게 해버리고 그때 의도는 결국은 일본을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대기업들 있잖아요. 미처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쪼갰죠. 토막토막 다 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냉전이 싹 터지면서 그렇게 가던 정책이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리버스 코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을 불침 항목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대륙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있죠. 견제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제품들을 미국에 무한정 오픈시켜서 팔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한국전쟁 때문에 부쩍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었군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남과 같이 맥락이 있잖아요. 48년쯤에 냉전이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일본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차에 50년에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오늘 얘기도 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패전과 종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본이 패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패전을 하지 않고 종전이라고 하느냐. 그게 결국은 뭐냐 하니까 냉전 이 터지면서 미국이 그때 군국주의의 세력들을 완벽하게 단절을 하지 않고 다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냉전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냉전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패전이라는 말 자체가 슬그머니 사라지게 시작했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미국이 또 자기들 스포트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패전이라는 단어를 싹 사라지게 하고 패전은 결국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책임이 가겠어요 한국 아니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럼 누굴까요 패전의 최종 책임은 누구겠어요 천왕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내가 일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실 천왕이라고 하긴 하죠. 나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건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냉전이 터지고 어쨌든 그 과정들에서 천왕도 살려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러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냉전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패전 세력들이 살아남게 됐죠. 이게 하나 살아남게 된 거예요. 또 하나 한국전쟁을 터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 하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풍족 해졌잖아요. 불만이 없어져요. 불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을 패전으로 몰아갔던 저 궁극주의 세력들 처음에는 엄청나게 비판 많았어요. 2 3년 사이에. 그러다가 냉전이 터지면서 미국 정책이 싹 바뀌니까 서서히 언론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종전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그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패전이란 말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연결되면서 한국의 혐한 사항이 왜 나오느냐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혐한이 왜 나오느냐 하니까 일본의 궁극주의자들은 한국을 식민지화했잖아요. 식민지화 했는데 같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 청년들이 징용돼서 일본군으로서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패전했으면 어떻게 돼요. 패전하면 한국이 독립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한국한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정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패전이 아니라 종전이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청산 할 게 없어진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은 식민지 국가로 여전히 그냥 인식의 속에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민식은 그렇겠죠. 한국이 일본이 패전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한국이 식민지에서 독립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패막이가 됐던 게 궁극주의자들에 대한 방패막이 됐던 게 냉전 과 경제적인 풍요로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냉전이 끝나면서 하나가 사라졌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이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사라졌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그 궁극주의자들 옛날에 잘못했던 사람들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과 미국 이 패권 다툼을 하니까 신냉전 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미국 미국에 바짝 붙었죠. 바짝 붙잖아요. 그게 옛날에 궁극주의 세력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잔존 여명을 이어갔던 그 전략을 이번에 또 하는 거군요. 또 바람이 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한가요 이번에. 완전히 미국에다가 어쩐지 무조건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라 주면 옛날에 냉전 터졌을 때 자기들이 살아남은다고 똑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하고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 하기 싫은 거예요. 패전했다고 생각을 그걸 부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 식민지에 있던 국민들을 대등하게 대우하면 자기들이 패전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겠죠. 우익들이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 그게 소위 말해서 혐한 혐한 헤트 스피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1교포들 있잖아요 그때 다 식민지 시절에 강제동원했던 그 사람들 아직도 식민지 국민 취급을 해야지 자기들이 패전했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것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본에도 우리나라도 왜 우리 정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의 스펙트럼은 넓잖아요 우리나라도 . 일본도 분명 극우만 있지 않고 다른 생각도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 극우라고 우리 위원님이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인 혐한 의식을 이라고 평가할 만큼 대다수의 비중이 그 정도 되나요 자 그러면 그걸 제가 조금 설명 드려볼게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도표를 보게 되면 일본이 폐망하고 나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호언과 개헌이라고 그럽니다.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47년인가 발회되고 했어요 .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안보조약을 맺게 돼요. 51년도에. 그러니까 이 헌법 이 하나 만들어지고 동맹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두 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축에 대해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일본 국민들이 전쟁이 폐전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헌법 에 대한 생각과 미국과의 관계도 다를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나눠진 게 이 네 가지는 딱 네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 네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이제 한번 볼까요. 헌법 구조는 너무 좋은 거니까 절대 개헌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헌법 구조를 가지고서 미일 동맹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군대가 없는데 무슨 동맹이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혁신 세력들. 이게 초기에는 여기가 다수였어요. 아 거기가. 여기가 다수였어요. 평화국가가 오히려 네. 그러니까 폐전하고 나서는 2 3년 사이에는 이게 대부분의 대학들이 마르크스 레닌즈에 가깝고 그때는 초기에는 평화국가 선언자들이 다수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딱 터지니까 미일안보조약이 맺어지잖아요 . 미일안보조약이 맺어지면서 미국이 헌법 개정하라고 압력을 넣어요. 어떻게 해요. 군대를 가지라고 . 미국이 군대를 가지라고 압력을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익들 입장 에서는 개헌하고 싶겠죠 당연히. 당연히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한 게 누구냐 요시다야 요시다 시계루. 요시다 시계루. 초기 수상. 이게 누군지 알죠. 요시다 시계루가 헌법 개정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 헌법 개정하게 되면 궁극주의자들이 다 다시 또 들어온다 이거야. 그게 군대로. 그럼 다시 또 옛날에 궁극주의로 돌아올 염려가 있다 해서 헌법 개정 는 나는 못하겠다 하고 뻗대요. 뻗대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상한 날에 엘리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시다. 아니 헌법 개정에서 군대를 가지라고 하는데 짱수 들고 환영을 해도 못할 판에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요시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외무성 출신이에요. 그때 그 당시 외무성은 군인들한테 핍박 을 많이 받았어요. 왜 외교를 해결 해야 되는데 군사를까지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좀 있었죠. 그러다 가 이제 결국은 패전하고 나서 군인들이 싹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외무성 관료들이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게 요시다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쭉 이어가는 게 외무성 관료들이 수상들을 많이 해요. 사토에이사쿠도 그렇고 이케다도 그러는 거고 하여튼 이게 통상국 가인데 통상국가 뭐냐 하니까 헌법 은 그대로 유지할 때 미 남부조 의학은 체결하자 이거에요. 여기에서 모순이 엄청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 생겼냐 군대 없이 동맹관계를 맺으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장 간단한 얘기로 미국에서 군대를 가지고 미국이 싸울 때 같이 싸워줘야 되잖아요. 같이 안 싸우겠다는 동맹은 아니니까. 국가는 동맹 맺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미 남부조약을 몇 개 맺 었는데 일본을 지켜주지 않겠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재군비 안 한다고 하면서 몰래 몰래 재군비를 했어요. 그게 자위대에요. 자위대를 미국이 자위 형태의 군대를 두라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분쟁이 있었었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건 군대가 아니다 하면서 만든 게 자위대고 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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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게 자위대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군대가 아니다고 인식하는 거고 명확히.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군대의 행태를 취하기를 바라고 총리 입장에서는 미국에게는 이게 군대라고 얘기하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군대 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짓말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양상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얘기 들어봤죠.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 뒤로도 줄줄이 옛날 아베가 총리 했을 때 그때도 테러 특조법 때문에 본인이 사임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서요 그다음에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 하니까 걸프전쟁 아까 얘기했죠. 걸프전쟁이 딱 터졌 는데 걸프전쟁의 성격을 잠깐 언급해야 돼요. 냉정기간 동안에는 국제연합 이 기능마비가 됐었어요. 왜냐 소련이라든가 중국이 항상 거부권 을 행사하니까 이게 뭐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미얀마 첫 사태에 합의가 안 되잖아요. 중국과 소련이 러시아가 거부하니까 그와 똑같이 냉전시대 때 아무것도 협의가 안 되죠. 그런데 냉전이 딱 붕괴되는 그 시점에 걸프전쟁이 터진 거예요 .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제연합에서 자국 적군을 만드는 것 그게 에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를 징벌하러 갔잖아요. 우리도 지원 했어요. 거기다 의료 많이 보냈다고요 .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다 동참을 했는데 일본이 동참을 못 한 거예요. 못 한 것이 있지만 안 했어요. 헌법 구조 핑계대고. 미국이 오게 했던 게 뭐냐 하니까 사막에 폭풍 작전을 펴니까 사막이 엄청 덥잖아요. 냉장고 뭐 이런 거 . 소니 냉장고랑 에어컨 내느라 얼마나 좋으냐 너희들. 밤에는 또 기온 팍 떨어지니까 못 퍼. 일본 제품들 좋은 거 많잖아요. 너희들 그거 자위대 항공기 군수물자네 일종의 군수물자 좀 제공해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자민당이에요. 절대 안 된다 . 해상자위대 항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걸 거부를 했어요 . 그래서 미국이 조연트를 엄청 깠 죠. 까니까 현금 인출기가 된 거죠 . 현금 인출기가 됐다는 게 무슨 . 50억 달러 돈만 돈으로. 그래 가지고 결국은 130억 달러를 지불 했어요. 그 130억 달러 돈이 어느 정도 냐 하면 일본 국민들 전체가 가난해기까지 다 합해 가지고요. 1인당 2만 엔 정도 낸 돈이에요. 그럼 20만 원이네 우리나라 돈. 그렇죠. 1인당 20만 원 돈을 냅니다. 일본 인구가 1억이 넘었잖아요 . 그럼 이거 굉장한 부담을 냈네요. 어마어마한 부담을 했죠. 130억 달러를 그냥 돈을 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쿠웨이트가 감사하다는 광고 를 냈는데 일본은 일자도 없는 거예요. 파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돈이 다 들어갔느냐 미국으로 다 들어가고 미국이 인마의 부켓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 걸프전 때 너희도 아무도 없잖아 하면 너희도 죽었다. 전쟁 끝나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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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이라는 국가가 처한 어떤 지금 현대사적인 상황이 미국에 많은 의존도도 있고 미국에게 많은 걸 또 뭐라고 할까요 빼앗긴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걸프전 때 전쟁 군자금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이건 상식이 된 거니까 프라자 합의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경제 구조가 점점 뭔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면 또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한 국민당 2만 엔의 비용을 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 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그러면 자 결론은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우리 보여주셨던 그 자료를 가만히 봤더니 기업체들 중에서도 일본의 기업체들 리스트 중에서도 옛날에 우리 흔히 말하는 전범 기업들에 해당되는 게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그 사이에 새로 등장한 기업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한일 교포 출신인 소프트뱅크 정도밖에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그럼 이런 상태면 도대체 경제적으로는 일본 은 뭘 얻어간 거예요 그냥 전쟁 수행할 때 냉전 때 어부질이 얻어서 피로에 의해서 얻은 것 말고는 뭐가 있나요 언제 냉전 때문에 일본을 다시 제조의 거점으로 만들어 줬고 한일 저기 6.25 때 우리가 일본이 또 돈 좀 벌었고 그런 건 사실 미국이 뭔가 저쪽에다 힘을 실어줘야 겠다가 아니라 상황론 적으로 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논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그 뒤에 일본이 미국에서 제대로 얻어낸 거나 경제적으로 수혜받은 건 아무도 없습니까 폐전하고 나서 일본은 사실은 농업 국가로 조금만 농업 국가로 만들어 버리겠다 했던 미국의 의도가 냉전 이 터지면서 완전히 뒤틀어졌죠 그렇게 돼서 이제 냉전기간 동안에 쭉 미국이 소련과 싸우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착착 경제적인 발전을 해나간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평안법 핑계 대고 아예 일제 관여를 안 했어요 우리 베트남전쟁 때도 한국은 참전 했지만 일본은 안 갔잖아요 돈만 다 벌었어요. 결국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냉전의 방파제로 일본을 키워줘야겠 때 해서 미국 시장을 일본에게 마음 마음껏 오픈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냉전기간 때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제품이 중국 제품이 있었 겠어요 없겠죠. 한국 제품도 그 당시 별로 품질이 안 좋았죠. 왜 우리는 자본이 없었으니까 한동안 그런데 일본은 50년 한국전쟁 때 이미 자본을 다 축적을 해버린 거잖아요 한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시장은 어디 미국 시장 미국은 마음대로 오픈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죠 시장은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돈을 안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전기간 동안 일본이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래서 아까 89년쯤에는 냉전이 끝날 쯤에 봤을 때는 일본이 완전히 혼자 승자가 된 거예요. 그때 미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피폐되어 있었다고 냉전 치르느라고 네. 전쟁들도 많았고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건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책의 화두처럼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일본을 슬슬 조금씩 조금씩 한 분야 두 분야씩 우리가 다시 선점하는 좋은 분야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주요한 디지털은 우리가 잘했고 일본은 못했고 이런 원인들이 좀 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뭘 잘했냐 얘기는 또 앞으로 하면 될 텐데 일본이 왜 그러면 30년 동안 침체했는데 연결했는데 좀 해야겠죠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가 일본이 노동생산성이 높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늘 배웠던 게 jit 저스트 인타임 이라고 해서 노동생산성의 극단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통계치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일본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땅 짓고 헤엄치는 식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겠죠. 그때 노동생산성이 높다거나 경쟁력이 있다거나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경쟁자가 누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렇게도 반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기똥차게 만드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전범국가예요. 독일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로도 람보르기니 페라리 초정밀 공업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도요다 자동차부터 옛날에 다 탱크 만들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 그래서 기술력이 있었다. 맞아요. 그 부분 정확히 이제 지적해 주셨 는데 실제로요 일본이 현재 무슨 시스템이냐 1940년 체제래요. 방금 그 얘기가 정확히 맞는 얘기 에요. 1940년대 일본이 어땠습니까 전함도 만들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전함 만들었죠. 당연히 항공기도 잘 만들었죠 .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그 기술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패전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본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한국전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접목이 되니까 좋은 기술력과 그 당시. 그러면 그래서 지금 쭉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기술력은 그래서 얘기 하잖아요. 아날로그 기술은 일본이 압도 적으로 강하다고요 지금도. 그때 기술력 전투를 치르면서 세계대전 전투를 치르면서 급신장 했던 기술력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 기술력과 자본이 있으니까 한동안 20 30년을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제 경제력 이 경제대국이 된 건데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팍 멈춘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눌렀다 일부러.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경쟁상대가 생긴 거예요 제품에. 누구죠 중국도 있는 거고 한국도 있는 거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글로벌 젠션이 거의 됐잖아요 90년도 초반에 글로벌 젠션이라는 건 일본이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독점 미국의 시장에 독점적으로 억세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중국도 억세서 하고 한국도 억세서하기 시작인 거예요 . 그러니까 경쟁상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기술력이 중국이나 한국이 제품들이 서서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도가 굉장히 평판이 좋잖아요 . 끝내주죠. 그건 진짜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명품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잖아요 기술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 그러면 일본은 그 이후에 그런 제품들을 만든 거예요 다 기술력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아까 냉전 끝나고 그러면 중국 제품이 싼 가격에 일본의 명품이 시장에 하나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니까 중국 칼들이 싸게 나오죠. 싸게 쫙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일본 명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쓰겠어요 아니죠. 그럼 실제로 생활에 어떤 게 많이 쓰일까요 중국이나 한국 좀 실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엄청 쌀 거 아니에요 . 그거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했을 때 90년대 초반 에요 일본에서 중소기업들이 퍽퍽퍽퍽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 그걸 내가 봤어요. 방금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기술력이 대단 하다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발목 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기술력이 너무 높아서 기술력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최고야 하면서 우리가 최고로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안 사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 . 그건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예요. 니산 자동차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최고로 기술력 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안 사 거의 그런 마인드가 망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메커니즘 이 흐르니까 일본이 기술력이 없어서 망했다가 아니죠. 기술력이 없어서 일본이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일본은 기술력에 너무 자만했다 자신했다 그게 아날로그 기술이에요 그게 다. 그런데 아날로그 기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에 싼 제품들이 오면서 밀려오면서 서서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제품들은 어떻게 완전히 싼 가격도 아니면서 품질도 괜찮으면서 가격은 또 일본보다 많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뭐예요 디지털 로 바뀌잖아요. 디지털 로 바뀌는 그게 이제 적응을 못 한 거예요 일본이. 그러나 또 뭐 흐름이 있으니까 그 이제 수치 나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 노동생산성을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보죠. 1인당 gdp 노동생산성을 보면은 2018년에 한국이 되엎었어요 일본을. 네. 여기 보면은 1인당 gdp가 한국이 4만 2135달러죠 일본이 4만 1501달러 고요 그다음에 노동생산성이 한국이 8만 1071달러라고 본다면 일본은 7만 6189 이때부터 이제 노동생산성조차도 뒤집어 직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보고서 무슨 한국이 한일 역전했다고 막 나팔 부 는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 저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한일 역전이라는 말을 믿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악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 예를 들어서 일본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고 나서는 세계에서 이제 일본의 그 회사들 그 회사밖에 못 만드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 그런 걸 일본에서는 모노주꾸리라고 해서 이제 장인정신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도 않는데 혼자 더 정교한 걸 막 파고 있는 거죠 그 모노주꾸리 정신 때문에 자 그 아무도 아직은 찾지 않지만 본인이 그 명도로 아까 말씀하신 그 초정밀한 칼을 혼자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러면 노동생산성은 높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저거는 일본 경제의 취약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어떤 수준 이상을 넘어가버렸다 그러니 저걸 가지고 일본 경제를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되세요 반론을 듣고 방금 그 얘기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번 보세요 일본의 일본도가 멋지 잖아요 진짜 가지고 싶어요 너무 멋있다고 자 이게 한 만원 정도 한다 출시 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활용도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활용도가 집에 걸어놓고 가지고 와서 이게 뽐낼 때는 멋지겠죠 그렇죠 가끔 쓸 때도 있겠죠 실생활은 그렇게 실행도가 별로 없어요 자 모든 물건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중국 제품 이라든가 한국 제품은 딱 필요한 만큼만 기술력 가지고서 가격을 팍 들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들으면 우리는 대충 만들어서 역전했다는 소리도 들릴까 봐 초기에는 그랬죠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대충 만들어서 중국 제품이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습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방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왜 망했느냐 일본은 우리가 제일 잘 만든다 했고 한국은 팔릴 물건을 만든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제품만 놓고 비교하면 일본 제품이 좋죠 그런데 누가 팔리 느냐 한국 제품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방금 그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 통계가 뭔 소린지 반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인당 gdp가 고소득그룹이라는 거 하고 저소득그룹이라는 거 여기 ocd 평균을 딱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고소득 그룹이라고 했고 밑에 저소득그룹인데 우리는 저소득그룹에 속해야죠 한국과 일본이 여기 속했는데 한국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몇 년도죠 이게 2017년 정도일 거예요 2017년부터 뒤집기 시작했는데 환율 로 이행해가지고 2019년도에 작년 또 일본이 뒤집어요 환율 효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거예요 일본은 30년 동안 평행선 을 그리고 있고 그 평행선은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계속 평행선 을 갈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올라갔으면 벌써 올라갔죠 왜 안 올라갔겠어요 평행선을 계속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이게 한마디로 이게 교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저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일본 한번 침공 해야 됩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이런 예로 하나 답 을 할게요 제가 유학할 때요 낙하선 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낙하선이 옛날 총리되었고 아주 보수의 태도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그런 그게 내가 이제 한 좀 몸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젊은 일본학자가 내 보고 한 얘기 있어요 이상 역사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자기가 딱 생각할 때 한 가지 딱 있다 뭐냐 그랬더니 한국이 열심히 국력을 신장하라고 해 가지고 일본을 식민지 한 35년만 딱 하라고 비겼다 그러면 딱 비키게 된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죠 그 정도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돌려서 그렇게 얘기한 거에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한일 역전 책을 쓰는 이유가 이걸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이번에 코로나가 엄청나 지요 지금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경제가 지금 엉망이 돌아가니까 한국에다가 머리 숙이고 뭘 좀 부탁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일본에서 일본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1년 사이에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저 위라고 생각하실 때는 한국이 아쉬운 소리라든가 내지는 역사 문제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 봐야 콧방귀도 안 께요 콧방귀도 안 께요 겉으로는 허허 하고 뭔가 좀 해 주는 듯 하면서 돌아서면 모른 척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랬는데 한국이 이제 일본이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오면 한국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들어줘야지 저희들도 아쉬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역사 문제들도 풀릴 실마리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그렇네요 아 확실히 역사의식을 가지신 분의 저술 저술 활동이라서 그런지 큰 맥을 딱 잡아주시네요 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이거 하던 맞아 얘기하는 취업자 1인당 gdp도 이 고생성 그룹 하고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국이 꽤 위죠 자 일본은 한번 보세요 밑에는 누가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은 뺀다 하더라도 헝가리 라토비아 이 점 어디면 동국권 아닙니까 동국권이죠 여기는 뭐 소위 말해서 시장경제가 발달됐던 지역도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밑에 일본 밑에 있지 그 위에는 전부 다 다 일본 위에요 그렇네요 일본에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지 이걸 보시면 확 와닿네요 일본이 지금 이 제대로 된 학자들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도 자꾸 뭐 괜히 그냥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은 습하지요 통계가 명확히 나와요 영어과 통계니까 일본 학자들이 다 그렇게 지금 위계시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18년도에요 이 그래프를 그리고 했던 학자가 누구냐 하니까 일본의 대장성 옛날에 그게 일본의 핵심 중에 핵심 대장성이면 대장성이에요 거기에 관료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지금 와시아 대학의 어떤 초빙 교수로 하면서 그 사람이 쓰는 논문들이 너무 질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 논문들이 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일본이 2018년도에는 지금 조금 높죠 이것도 그다음에 2030년에는 한국이 더 위 지요 2040년에는 한 달 위로 올라갔는데 두 배보다 조금 모자라 1.7배래요 1.7배 나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안 걸린다고 나는 봐요 오히려 더 빠르다 훨씬 빠르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 학자들이요 아까 여기 뒤집어지는 거 한 10년 후로 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도 그래요 30년 만에 이렇게 이런 뒤바뀐 엇갈리는 이 그래프가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상시로 갔을 때 얘기고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저렇게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원조라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많이 해줬잖아요 해줘도 평가도 안 해주는데요 아유 참 위원님 이번에 보여주시는 2010년부터 2018년 명목 gdp 연평균 성장률 저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앞에 보였던 그래프는 실질 구매력 가지고 얘기했죠 ppp로 가지고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목으로 보통 보는 수치죠 그게 명목 gdp라고 해서 이게 연평균 성장률의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정말 낮네요 계속 낮았죠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미 선진국의 포화상태에 간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 상식선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이 쉽게 막 따라온다는 얘기죠 일본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보는 거고 그래도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니까요 위원님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태국이 연평균 6% 좀 안 되고 일본은 2%도 안 되니까 이건 한 십몇 년 지나면 태국 하고 일본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명랑에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봤죠 요거잖아요 요게 그런데도 홍콩하고 싱가포르는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죠 한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태국은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기준을 본다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계산 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크게 이제 큰 추이를 대충 보는 정도로 하고 그렇게 정확할 걸 보자는데 다만 일본보다 한국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건 명백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성장률 부분에서 일본을 보다 추월할 수 있을 만큼 계속 성장 을 했던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밑바탕은 역시 디지털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일본은 디지털 분야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건가요 어떤 현황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아니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는 거 봤잖아요 네 팩스로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전자정부라고 해서 막 이렇게 대응이 전산 통합도 되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런 게 안 된 거예요 팩스하고요 전화로 받아가지고요 전화 불통 나가지고요 종이에다 적어가지고요 전화로 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치가 어긋나고 막 그런 현상이 디지털이 안 돼서 그래요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지마다 다 시스템이 다르다 다르고 그 시스템이 다른 게 초기에 이런 얘기도 얼핏 있어요 일본은 슈퍼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고성능이라고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게 슈퍼컴퓨터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니까 슈퍼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왕길인 거예요 한 부서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서 전체가 슈퍼컴퓨터를 쓰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이게 그 기능 하나만 내부에서는 잘 기능하겠지만 호환성 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초기의 일본의 시스템이었는데 인터넷이 발달 면서 인터넷은 호환성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갈라파구스화 됐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디지털화가 그렇게 안 되는 요인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면 여기 전자정보발전지수 순위 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 한국이 뭐 거의 1 2 3등에서 계속 머물러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번에 왜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그나마 초기에 그나마 잘 대응했는지가 어느 정도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거의 행적이라든가 봉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가지고 다 추적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그게 안 됐단 말이죠 . 이걸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이 정도 그런데 이제 아까 한국은 예를 들어서 97년도 imf 했었잖아요 imf 때문에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고 해도 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쐭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우리 디지털화 했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뭔가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하려고 근데 또 이것도 웃기네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외빈을 초청했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한테 투자 받겠다라고 해서 마이클 잭슨이 마운드했었잖아요 제주도를 사고 싶다 막 그러고 그런데 그때 일본에 아주 촉망받는 기업가 한 분을 모셔왔어요 손정이 그래서 손정이한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뭘 하면 좋겠니 했더니 손정이가 뭐라고 했냐면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정이 스스로는 인터넷 혁명 it 혁명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일본이라는 거버넌스 체계랑 사회 구조가 받아주질 못했구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딱 위원님 말씀이 앞뒤가 이제 조각이 맞아지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imf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게 는 그게 기회였군요 엄청난 기회를 가져주신 거예요 물론 그때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고통을 당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가 전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걸 심을 수 있는 주로의 찬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정부로서 이렇게 순위가 엄청나게 높은 이유가 그렇네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쭉 잘해왔잖아요 잘해오니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이 전혀 안 되면 바꾸겠지만 뭐 그냥 기능하면 일본은 또 기능하면 잘 안 바꿔요 이거 좀 약간 빗나간 얘기일지 모르지만 개요대학에서요 내가 프린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프린트 기계가 안 되는 거예요 프린트가 usb를 꽂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 몇 년 된 기계래요 바꿔달라고 해도 바꿔주질 알아요 참 일본이 그게 독특해요 그게 아주 독특해요 이것도 하나 재밌네요 이게 제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에 굉장히 원로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삼성의 인력개발원에 강의를 가끔 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인력개발원 강의를 간다 했더니 아 바뀌어서 좋은 일 하시네요 내가 언제 우리 후배들 교육시켜주신다니까 밥 한 번 쏘겠다고 하시면서 어르신이 밥을 사주 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르신한테 옛날 삼성하고 지금 삼성 문화 어떤지 비교하려고 물어봤는데 정말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1980년대 후반쯤인데 그때 삼성이 아 미래의 모든 기계는 여기로 다 귀결될 것이라고 해서 삼성의 모든 총알을 다 거기다 모으고 자본 인력 다 거기다 쏟아부어서 이거 하나로 우리 삼성이 일어나야겠다 라고 판단한 기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팩시밀리에요 세상에 전화에서 프린터가 나오고 문자 사진을 발송하고 이거다 미래는 다 일로 간다 하고 그때 머리 좋은 애들 다 글로 집어넣대 삼성이에요 삼성도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그 주판이 이거 오판이다 판단 딱 하자마자 바로 pcs랑 싹싹 돌리더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 가는 거야 참 특이한 나라에요 그게 왜 그렇다 보세요 저 모르겠어요 시스템을 조금만 얘기할까요 네 이제 이게 많이 회자는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온화시스템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기업들이 온화라는 표현이 별로 안 맞다는 얘기를 하더만요 왜냐하면 몇 퍼센트 지분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온화라는 게 말이 되느냐 편의상 얘기를 온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도력이 있잖아요 투자를 막 하고 팍팍 돌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대부분 보면 도리시마리야쿠라 그러잖아요 도리시마리야쿠라는 뭐냐 조정하는 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명칭이 그러니까 대표가 사장이라기보다 자기가 군의적으로 막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그런데 지배구조에서는 일본도 원어들이 굉장히 지배구조 탄탄하던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샤프의 설립자 같은 경우 샤프 방대 조직들을 지분구조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샤프요 네 그 다음에 뭐 밑집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다 그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설립자라든가 회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이 사람들이 뭐 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샤프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한도체를 가자 한 번 막 하고 가잖아요 몇 개는 그러네요 이렇게 혼막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일본은 사실 우리만큼 대기업 위주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다 이게 전문 경영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이 자기 임기 내에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장기적인 걸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현재 하고 있는 거 거기서 조금 더 수익 좀 내는 그게 그렇네 그 차이가 독도를 하나씩 얻는 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게 일본의 또 성품이 그렇잖아요 한 가지 계획을 하는 소위 말하는 그걸 우리가 장인정신 예를 들어 좋게 얘기하면 또 장인정신일 수도 있고 한 가지를 계속 하는 그런 것들이 마무려져 가지고 변화에 대한 적응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 이게 일본이 제대로 못 한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보면 조금 난폭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핵심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기업과 일본의 대표기업들 실적 하고 시가총액 변화 한번 싹 보면서 우리 저자님이자 박사님께서 한일 역전 이라는 게 바로 수치적으로 이런 현상 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번 보여주 네 여기 보시면 한일 주요기업 실정민 시가총액 변화 이게 2020년 8월 3일이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뭐 한 뭐 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일본은 뭐 거의 꼬라박았어요 네 여기 보시면 도요트 한번 보세요 전연동기 증가반률이 마이너스 98%예요 거의 100% 손해본 거예요 근데 뭐 현대차는 그래도 50%죠 네 그 위에 삼성전자를 보면은 8조 단위로 이익을 했잖아요 23% 증가반률 sk 하이닉슨 어떻습니까 205% 증가했고 자 일본 한번 보면 뭐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3 적자전환 흑자 하나도 없죠 도요타 소니 페네소닉 도시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럴까요 이게 나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그렇네요 서로 다른 어떤 환경 이게 큰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벌써 시총도 도요다가 231조 일본의 가장 대표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339조 그 다음에 소니가 117조 옛날보다 소니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하이닉스 요즘 뭐 잘 나가니까 59조 파라소닉 24조 현대차 27조 이야 한국 기업들이 이제 옛날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한국이 일본 대기업들 못지않게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기업하고 일본의 대표기업의 시가총액을 살펴봤어요 최근 거요 네 그랬더니만 역전이 많네 삼성전자가 490조 거의 500조에 가까운 수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00조에 가까운 수치예요 그런데 일본의 도요다가 200조가 좀 넘는 수준이니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기업들 하고 도요다를 비교하니까 진짜 판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제 전자산업이 소니 페나소닉 도시바 이런 것들은 삼성 하나로 가지고 전 일본 전자전자가 다 합쳐서 삼성은 못 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갔죠 일본이 마지막 남은 게 도요타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동차 도요타가 어때요 삼성시가총액보다 작아요 삼성보다 훨씬 좋죠 현대차도 모자나 또 전기자동차 이런 게 나오면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산업은요 아주 독특해서요 우리 전 세계에서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거의 100년 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들 회사가 봤을 때 현대차 이제 50년 정도 됐거든요 스타트업입니다 이 스타트업이 벌써 700만대 캐파를 가지고 있는 건 연간에서 캐파가 도요타가 한 천만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50년 만에 다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나도 정말 내 인식 속에서 진짜 놀라워요 얼마설만 해도 현재 가 무슨 도요타가 비교하고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전기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도 전기자동차 도요타 회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전기자동차를 바꾸라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환경에 문제가 되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하면 그게 환경이 더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요 이게 시대 흐름하고 역행하는 얘기가 나오 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한 증거 하나 딱 하나 내보면서 봐라 이 한일 역전이라는 이 단어에 생생한 증거 뭐 하나 딱 제시해주고 마무리 하시죠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네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전망 미래 전망이군요 ppp죠 미래 보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이 사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거의 평행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한국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죠 그게 이미 이제 교차점을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코로나 오기 전부터 이렇게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면 요 일본 코로나 내로 인해서 한 20 30%로 그냥 깎였죠 깎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가 어마어마입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하고 올림픽 하고 겹쳐버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왜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 이 안 되고 뭐라 그러죠 그때 옛날에는 버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버그 먹는 거 지금 그런 명랑인 거예요 지금 일본의 경제가 코로나 하고 올림픽 이거하고 같이 동행 병행을 하려니까 이게 버그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 경제에 미친 데미지가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학자들 중 일본 학자들 중에 올림픽 끝나고 나면 일본은 경제 가 완전히 곤두박질 칠 거라고 아 브라질처럼 옛날에 브라질도 그랬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도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상당히 오히려 일본을 우해 주셨네 만만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가 오늘은 경제분야 지난번에 잘 못 다뤘던 걸 딥하게 한번 또 여러 가지 통계와 내용을 살펴봐 주셨는데요 저희 다음 편에는 저 지난번이 진짜 조회수가 아마 그 사이에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거 방송 보시는 찰나에 아마 20만 가까이 갔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거 다 받아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뭐 다는 못 받아주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답해야 될 건 좀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는요 다음번에는 우리 그 첫 번째 동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것들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댓글들 다 달아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것들 우리 위원님 통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